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저한테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하나 찍는 게 좋겠다. 바쁜 게 좋은 거니까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AAT에 이민재이심을 신청하려 할 때 신청비가 금일 기준으로 1826불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텐데 AAT에서 승리, 위닝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면 접수비의 절반을 돌려받게 되죠. 지면 그걸로 끝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경우에 신청비 자체를 감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구요. 그런데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을 비롯해서 FY라든지 여러 가지 AAT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메르스 리뷰, 재심에 관련된 접수비가 2021년 7월 1일부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이제 AAT 웹사이트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7월 1일부터 fee가 올라간다고 하고 어떤 fee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일 겁니다. 얼마로 올라가느냐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3,000불로 올라가게 됩니다. 3,000불로 3,000불로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이민성에서 내린 비자 결정 또는 노미네이션 또는 스폰서십 관련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AAT에 재심 신청을 할 경우에 내야 되는 접수비만 3,000불이죠. 거기에 변호사비 따로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증거도 내야 되니까 번역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게 말이 3,000불로 끝이지 3,000불이 2022년 7월 1일이 되면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따라서 또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신대로 원래는 이제 인덱싱 자체가 1,764불이 신청비였는데 지금 올라서 1,800불이 이렇게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0불로 시작은 하지만 매년 뭐 한 3% 가까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 Deterrence라고 해서 재심 신청하지 마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버진 나잇에서 발표한 대로 페달 서킷 코트와 AAT의 지금 적체된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을 다른 레비뉴에서 끌어올 수는 없고 신청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AAT 멤버를 뽑고 그 다음에 페달 서킷 코트의 판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이를 해소해 가겠다라고 합니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AAT에 누적되어 있는 Migration and Refuge 사건 자체가 5만 8천 개이고요. 그 다음에 페달 서킷 코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민 행정소송 사건만 1만 4천 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재심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Employer Sponsored 비자들 TSS 494 그 다음에 186 비자 이런 부분들 노미네이션이 엮여 있는 상태에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AAT를 갈 때 적어도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신청비 자체만 6천 불을 AAT에 접수해야 되고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지금보다 일단 접수비만 거의 한 따불 조금 못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음 어때요 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민의 딱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비자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AAT 재심을 그래도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고려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혼자 고려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